응원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 그리고 저희 걸그룹이 소개를 조금만 더 하자면 이제 저희는 2019년 데뷔한 걸그룹이고요. 이제 저희 타이틀곡은 메모리즈라는 곡을 가지고 있어요. 모든 음악 사이트에서 메모리즈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. 꼭 한 번씩 스트리밍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해주실 거죠? 감사드립니다. 자 그리고 저희 너무 아쉬운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으로 준비했으니까요. 같이 신나게 즐겨주시면서 공연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바로 저희 자리 잡고 마지막 무대 시작하도록 할게요. 박수! 박수! 부모dale 케미! 자, 다같이! 두하! 두하! 한 번 더! 두하! 네 한 번 더! 두해! 네 한 번 더! 두하! 네 한 번 더! 두하들 두 줄 할ache! 네 한 번 더! 두해! 두한 일 울냐ền Cheltenえ condadores 이 wr game 두해! 예찬아! 남think 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